안녕하십니까 이노래 어디에 있는지 잠시 치워먹는 중 이렇게 곰곰 플레임 베일을 하나 블루베리드 소스 그런건 크기 저녁 저녁 젓가락 다시만더 잘팔들어줍니다 군사섭 스프레이시아 후라이드 튀김 스프레이시아 바로 손질 다시만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숟가락으로 구워줄게요 설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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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leep 눈물 덕분에 왔어요 멈춰 고춧가루 나중에 털어볼게 2시에 익선동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전에 속눈썹 펌하고 갈거라서 딱 하고 나가야 돼요 지금 안에 먹을거에요 담발빈이 이번에는 내일 받을 수 있는 2시간 후 안에서 이곳은 처음에 동네 멘트 아 안에서 안에서 이곳으로 아 이곳 이럴 이소 그곳 아 이곳 아 여행을 보러 왔어요 여행을 보러 왔어요 사람 없다 가자 그럼 우리 회오리 오므라이스랑 황정매콤으로 할까? 이 계란 집에서 해보고 싶어 난 몰랐는데 소스 소스 맛있어 아직 못 받았어? 난 그냥 아예 소스 약간 한옥 뭘로 할래? 딸기 인절미 딸기로 할까? 딸기 철이니까 이런데라 약간 그런거 같다 그 좋아좋아좋아 다행히 틀었어? 다행히 다행히 계란에 오게르 고기 그리고 한입 계란 계란 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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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도 미리 싸놓고 자려고요. 그러면 지금 저는 잠니다.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서 오늘 일찍 자려고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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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성성병원이요. 성성병원이요. 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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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집에서 쉬다 가려고 그냥 택시 타고 집에 왔습니다 원래는 4시에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수강 정정하면서 시간표가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4시 5시쯤 만나기로 했어요 밤 30분만 쉬다가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시 반이거든요 아마 집에서 4시 10분쯤 나가면 될 것 같아요 피곤해 여의도에 강양칼국수라고 했거든? 거기도 진짜 맛있어 너 안아? 짜식 ㅋㅋ 여의도에 강양칼국수라고 했거든? 콜렉터구나? 저긴가? 불 좀 올릴까? 아 너무 조용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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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수해봤어? 원래 이제 안할라고 이제 그만할라고 다섯 번 떨어졌으면 안할라고 아 다섯 번? 이번엔 다섯 번이야 근데 만만한 문제 아니야 코말이 아니 근데 저번주 세번째까지 몇째까지만 해도 아는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? 저번주에 한번 봤는데 진짜 개 어려운거야 아는 문제가 어떻게 그렇게 없을 수 있어? 그냥 코말은 특히 뭔가 안할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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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이 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